안녕하세요 오시키입니다. 혹시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샹들... 샹... 샹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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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샹들리의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노래 가사가 제 삶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부른 아직 유명한 일본 가수가 있죠. 하지만 샹들리에를 부른 이 가수 두 분들은 일본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 고무적이었다. 호평을 이뤘었습니다. 팬심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호평을 있을 수 있냐 아... 뭐...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좋아했다. 그리고 이 썩어빠진 샹들리에 라고 유명세를 탄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른 본인이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었죠.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해서는 따로 후회나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았고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영어 발음이었다. 자기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었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도 스스로 노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한국에서는 유명한 샹들리에 공연이 있습니다. 박정현의 샹들리에.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각국에서 관객들을 감동시킨 이 두 싱어. 이 두 싱어가 부른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한번 외국인들에게 보여줘봤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독일의 좋은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Hey! What's up today? Can you react today? Yeah, so is it okay that I'm wearing a mask? Oh, yeah, yeah, yeah. Thank you. What's up you guys? It's Brandon. Back here in Sukuni. I'm curious. Korea and either China and or Japan. Do you have a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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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a lot of screaming and shouting in the song, but it's nice. It was a big hit, right? I'm gonna swing from the shi- Ah, yeah, nice one. Nope, I don't know the song. It's my first time listening to it, so. Okay. Alright. I like the style. Oh! Once I saw the girl's hair, I was like, I'm out.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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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essions. Oh. It's accent. Okay, right there was bad. Oh, shit. Oh, shit. Oh, first of all, the medias. Oh, oh. 제가 한국인은 프로젝트의 노래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뭐? 안전한 거였어요. 오. 안전한 거였어요. 안전한 거였어요. 안전한 거였어요. 안전한 거였어요. 아, 나. 안전한 거였어요. 이 페이스도... 이 페이스도 좋아 이건 좋은 대체 인정입니다 일단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럴 수도 있어 먼저 한국어, 2번 일본어 맞나요? 내가 먹기 좋아한다고? 아까 들었어? 소름이 온 소름이 온 것 같아 소름이 온 것 같아 소름이 온 것 같아 소름이 온 것 같아 심지어 거기 주변에 있는 애들 그거 다 막 녹히는 거지? 근데 내가 잘 추천드렸어 저는 선이 파파 선이 파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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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봤어? 이 노래는 노래가 한 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노래가 한 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미숫가루 미숫가루 um uh i feel bad for her 이 노래가 썼지 마. 그 노래가 썼다. 그 노래가 썼다. 뭐라고? . . . . . . . ~~ 오~~ 랩 랩이 아 그런지 ~~ ~~ ~~ ~~ ~~ ~~ ~~ 와우 나 안 지켜줘 고마워 짜뽀? 제가 노래방 갈 때 나름 방에서 목소리 들을 때는 똑같아요 진짜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둘 수가 없어 일단 영어 수업부터 받는 게 추천드립니다 강추 진짜 표준컬리알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들을 때마다 와 그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구나 이거 끝까지 들어서 싱글야됨 들어오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장하기이 더 어려운 상황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는 한국의 네? 이게 정말 좋은데 유장하기와 분위기 different 아시rios 근데... 이거 너무 웃겨 내가 그렇게만 들었으면 좋겠군요 아니 화이팅 이리와이 뭐 귀여워 왠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노래는 너무 잘하는 거야 왜 그렇게 잘해? 독일 사람은 봐 더럽게 못해 더럽게 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세계적으로 음악으로서 유명한 것도 아니잖아 클래식을 빼고 락도 빼고 J-pop 자요 쟤가 있는 동아리 같애 저까지의 hair 업그레이드 시작을 못했다 진심한다는 느낌 그 두 분이 무대에 맞춰서 아이도를 못해 이런 생각에 목소리도 안했지만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꼭 협력하십니까 따라다며 이돌들은 조금 조금 더 높은 보컬의 가능성들과 노래가 많아진 것 같고 다른 것들도 있고, 춤을 추는 것 같고 이돌들은 이돌들이 사는 것 같고 어떤 이돌들은 이돌들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아...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근데... 하느님은... 이 분이, 이 분이, 이 분이 아, 오케이 아, 그 대부분의 대부분의 대부분을... 헤어컨 크기 당신의 예정에 관한거 외국의 말은 더 표현이되어 나는 그들에게도 그들은 외국의 말 Mod 좀 menu 그들에게는 강한 남자는 ik formally 가만히 관한거 중국의 말은 일본 배우는 거 한국의 말은 나는 한국의 말에 This man's accent suck, you dick. This man's suck. That'd be funny though. The girl can sing.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돌이랑 박정현이랑 클라스가 다른데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력의 갭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굳이 아이돌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래도 일본 애들보단 잘하지 않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